지금 좀 전부터 계속 기다리고 있는 신인규 기자하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주말 잘 보냈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상속세율 완화 요거를 연초에 이렇게 던졌단 말이죠. 그래서 상속세율이 너무 높은 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따른 증시에서는 기대감이 일단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 신 기자가 지금 취재를 했습니다만 상속세 탓에 한국을 떠나는 부자들이 많다. 이거 뭔 얘기입니까? 최근에 그런 경향이 좀 뚜렷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지 컨설팅 업체에 따르면 싱가포르로 옮겨가고 있는 한국 기업들 싱가포르에 현지 법인 설립하는 한국 기업들이 연평균 250곳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주말 빼면 1년에 주중에 하루 하나씩 매일 우리나라 기업이 싱가포르에 세워지고 있다는 뜻이 되는데 싱가포르는 2008년에 상속세와 증여세를 폐지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상속세 최고세율 50%죠. 기업의 대주주면 할증 붙어서 60%까지 세금을 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재벌 기업들의 평법 승계 논란 이후에 상속세가 징벌적 과세 성격을 아직도 좀 띄고 있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싱가포르는 양도세, 배당소득세 이런 것도 없고 법인세 단일세율은 17%고 소득세 최고세율은 24%로 아시아 국가 가운데 세금이 가장 낮은 편에 속합니다. 세계 자산가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국가적인 조치를 싱가포르가 단행하고 있는 겁니다. 네, 기업을 경영하는 특히 이제 오너들한테는 상속세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이 상속세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뭐 60% 이제 부대세율까지 담치면 65% 이렇게 되니까 이거 이렇게 상속세율이 높기 때문에 주가를 끌어올릴 요인이 적다. 그래서 우리 주가를 압박하는 하향적으로 압박하는 요인이 됐다 이런 지적이 끊이지 않았었는데 기업인들한테 얼마나 큰 부담이 되는 거죠? 이게 증시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 문제이기도 하고요. 기업인들한테도 실질적인 부담이 됩니다. 이번에 무역협회가 조사 보고서를 하나 내놨습니다. 가업 승계 계획 없거나 아직 정해지 못했다고 응답한 기업인들이 이 조사에 따르면 전체 55%에 달했고요. 승계를 포기한 기업인들의 40%는 조세 부담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상속세 고쳐야 된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가업 승계 세제 혜택 제도가 있지만 절차가 아직 복잡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고요. 응답 기업인 가운데 42%는 승계 대신에 매각을 하거나 폐업을 하는 그런 방법들을 고려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최근 사례였습니다만 상속세 물납 때문에 넥슨의 오너 지분, 대주 지분이죠. 지분이 정부로 넘어가는 그런 코미디도 있었죠.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이 별로 없으니까 여러 가지 전략적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치고 우리하고 산업고자하고 비슷한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와는 조금은 다릅니다. 그래도 상속세 완화 기조는 있는데 일본은 우리나라와 상속세율 유사합니다. 우리나라는 최고 세율까지 하면 60%만 실제 법에 정해놓은 것은 50%고 일본은 55%입니다.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하지만 상속세 완화 기조는 일본이 우리를 한 발 앞서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일본이 2018년에 특례 조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핵심만 살펴보면요. 특례 적용이 되는 기업이 사업을 승계할 경우에 상속 증여세 전액을 사실상 무한으로 유예가 가능합니다. 세금 유예하면 물가 상승률이나 이자 반영 이거 안 해도 되고요. 세금 납부 목적으로 좀 이자 싼 정책금융 활용도 가능합니다. 제도를 운영한 지 한 5년 정도 조금 넘었는데 그동안 1만 6천 곳의 기업들이 일본에서 특혜를, 특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다만 일본은 상속세 폐지 자체는 신중합니다. 경영 환경이 바뀌는 가운데 모든 기업이 또 살아남아야 하는 것은 아닐 수가 있고 흑자 기업 중심으로만 혜택을 줘서 합리적인 상속세를 만들면 이렇게 합리적인 상속세는 승계 과정에서 오히려 실력 있는 기업들만, 강소 기업들만 추려서 살리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논리가 일본에는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금융당국이 건설업, 조선업에 대해서 니네들 부실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경고를 내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원래 수주산업이 다른 기업들보다는 부실을 은폐하기가 쉽습니다. 공사가 장기간입니다. 그래서 3년 이상 되는 곳들도 많아서 1, 2년 차에는 문제 없는 것처럼 회계상으로 보이다가 갑자기 마지막 공사 시점에 손실 확 털어버리는 전문용으로 빅베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을 당황케 한 기업들 많았죠. 대표적인 곳이 예전에 대우조선해양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사장님 인터뷰인데 빅베스 없다 그랬다가 한 얼마 있으니까 빅베스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적이 있었고 최근에는 고금리, 고문가, 그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설, 조선 등 수주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에서 회계의 기준이 좀 부신해질 기억이 많다. 그래서 이런 발생 가능성, 회계 부실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하면서 금융당국이 경고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네, 분식회계를 어떤 식으로 주로 합니까? 금감원이 제시한 사례 보면 원자재 상승 부분을 공사 원가에 아예 반영 안 했던 그런 기업들이 있었고요. 공사 진행률 자체를 상향 조작하는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공사 진행률을 상향하면 분기 안에는 진행률이 높아지니까 들어오는 돈이 많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전체 공사 기간으로 보면 받는 돈 똑같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분기의 손실이 갑자기 늘어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회계 절벽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말씀드린 이 배경상 회계 절벽이 내놓을 기업들이 꽤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공사가 늦어지거나 해서 손실 예상되면 회계상 충당 부채로 잡아야 됩니다. 이거 안 하는 기업들이 좀 있다라는 얘기였고. 건설 시공사 경우에는 저희가 많이 얘기 드렸습니다만 분양이 안 되면 PF 지급 보증 금액을 시공사가 원래 보증을 해줍니다. 이거 우발 채무로 기록을 해야 되는데 우발 채무로 주석으로 안 잡아놓은 기업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금융당국이 주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작년부터 건설주들 우리 투자 입장에서 굉장히 불안불안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조선주도 그렇고 건설주도 분식회계 위험이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어떤가요? 이번에 내놓은 것들 보면요. 배경부터 살펴보면 어차피 건설과 조선업이 올해 금융감독원의 중점 심사 대상입니다. 지난해부터 봤을 때 이거 원자재 올라가는 거랑 유동성 위기 심상치 않다라고 본 것이죠. 이번에 금융당국이 발표한 내용은 회사와 외부감사 법인에 대한 유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 조심하세요가 아니라 쉽게 말하면 앞으로 보고서 쓸 때 잘 써라라는 경고인 겁니다. 그리고 자료에 나온 사례들 보니까 이미 금융당국이 부실하게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뉘앙스도 많이 잡혔거든요.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 수주가 많았던 그리고 올해 수주 끝나는 건설주라든가 조선주 올해 시장에서 유의할 만한 리스크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오늘이 또 월요일이니까 국내 증시의 주의 일정 안 볼 수 없죠. 좀 아까 워싱턴 특파원 연결을 했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FMC가 있고 빅테크 실적 있고 고용지표 있습니다. 국내에 증시 영향을 끼칠 만한 이벤트 일정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가 표로 정리를 해드렸는데 하나만 제일 중요한 거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1월 소비자 물가겠죠. 소비자 물가가 가장 중요할 겁니다. 정부가요. 이달 초에 발표한 경제정책 방향,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올해 2.6%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때문에 올해 초반에는 한 3% 수준 유지하다가 이후에 하반기에는 2% 초반으로 낮아질 거로 보고 있는데 이번에 1월 소비자 물가에서 그런 희망적인 관측에 힘을 실어줄지 아니면 조금 부담을 안겨다 줄지 이런 것들이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올해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제시한 가격 2.6%, 1월 달에 CPI, 우리 한국의 물가 상승률 어느 정도 나올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인규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신인규 기자였습니다.